H는 손을 이렇게 하고 상세히들 해서 H, R은 결쩍고 결쩍로 바뀌고 아름답게 되시면 R 오른쪽으로 아름답게 되겠습니다 저는 Others Froman 플ason 살 번호 풀 뷔 뷔 맞췄는데? 이 텀블러의 주인이 계십니까? 네! 이 텀블러의 주인이 계십니까?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? 큰 거 좋은데? 여기 있을까? 네! 여기 있을까? 이쪽에서 성령의 불 다시 예수하라 이 땅에 생수해가 다시 흐르라 성령의 불 다시 가오라 이어가니 portfolio 이렇게 가는 중 성령의 불 다시 Baby 성령의 불 다시 요리 mln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